6번 이현구 선수가 대열 앞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속도를 올려가는 6번의 이현구 선수가 자력 승부에 나설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뒤쪽에 5번의 이유뜸 선수가 6번 뒷자리 마크, 이어서 1번의 이성용 선수가 5번 뒷자리, 3번의 최성현 선수까지 2번의 김우겸 선수가 트랙 상단 크게 돌아 나서면서 대열 앞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6번의 이현구 선수가 계속해서 페달링을 가속하고 2번의 김우겸 선수가 속도가 빠집니다. 현재 5번의 이유뜸 선수가 6번 뒷자리 1번, 그리고 이어서 7번의 왕지현 선수가 뒤쪽에서 속도를 뽑아냅니다. 3번 넘고 1번 이성용 선수 넘고, 하지만 5번의 이유뜸 선수가 이제 막판 투입을 준비하고요. 6번의 이현구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6번, 5번, 1번, 6번, 5번, 1번, 6번의 이현구 바깥쪽 5번의 이유뜸. 시즌 첫 승을 기록합니다. 5번 이현구 선수가 1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